영성체와 성체와 고열을 나눠준 의식인 영성체가 진행됩니다. 지금 교황께서 제대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성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성체는 직접 입으로 모실 수도 있고 손으로 받아서 본인들이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성체를 분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축가가 시작됐습니다. 파니스 안젤쿰이라는 라틴어 성가인들의 천사의 영식이라는 성의식입니다. 파니스 안젤쿰 파니스 안젤쿰 성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파니스 안젤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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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성가 503번 생명의 양식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불렸습니다.